시작 상민이하고 용하지? 네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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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될 거? 이거 싫어해? 이게 이렇게 해요? 아, 챙겨 놓기 시작해요 우와 오늘 뭐 마실래? 핫초코, 율무차 핫초코요, 핫초코 핫초코? 네 상민이는? 핫초코 저 율무차 먹으면 아, 맞다 알러지 있지?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 못 간지러운데 일단 챙겨놔 아, 먹지마 그럼 일단 챙겨놓는 거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 넌 와 대박. 용화는 친한 사람은 정택형, 김성호, 김준서인데 왜 같은 팀으로 서고 싶은 애들은 아무도 없어? 네? 랩팀 아무도 안 좋았다고 해서 일은 좀 다르지? 아 일은 다른데 병희야?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서 내가 너 칭찬했어 제일 평균점이 가장 높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이거 먹었어? 네 확인을 해봐야지 이거 지금 소품 준비해놓은 건데 우와 저 이거 그런데 저 이거 아 챙긴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조금이 아닌데요? 조금이? 아까 본인분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애들 그냥 아니 있어도 본인 혼자 쓰는 사무실도 아니고 네? 아니 근데 애들이 소품인 줄 모르고 먹은 거여가지고 아니 근데 애들이 소품인 줄 모르고 먹은 거여가지고 아니 근데 애들이 소품인 줄 모르고 먹은 거여가지고 그럼 본인이 정리를 해줬어야 저 어른이 네? 소품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으면 애들 안 먹죠 작가님은 뭐 했는데 지금 뭐 하다뇨 저 정리를 해줘야지 애들 데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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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애들이 고맙습니다 차례 참고 고맙습니다 소품이라고 조금만